퀴즈 풀 준비가 되셨나요? 방법은 가로줄 단어를 생각합니다. 세워줄 단어를 생각합니다. 단계별 힌트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정답이 공개됩니다. 준비한 문제는 7문제로 바로 시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노란색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? 초성 힌트입니다. 한 글자 공개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한 글자 공개합니다. 10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3번 문제부터는 4개의 글자 찾기입니다. 방식은 같습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한 글자 공개합니다. 한 글자 공개합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 글자 찾기입니다. 여기에 공개합니다. 한 글자 듣겠습니다. 선택합니다. 한 글자 더 공개합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한 글자 공개합니다. 한 글자 더 공개합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한 글자 공개합니다. 한 글자 더 공개합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초성 힌트입니다. 한글자 공개합니다. 한 글자 더 공개합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5초 남았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